안녕하세요 너무 머니? 오늘의 얼굴 가족이야 거의 가족까지는 나 야옹이 역할이야 나 야옹이 역할이야 진짜 처음 보는거야? 누나 인스타도 안 보고 윤정이 인스타도 안 봤어 아니 계속 뜯었네 유튜브에 왜냐면 얘가 그걸로 해놔 진짜 피하려고 노력 많이 했어 가봅시다 하나 둘 셋 와 얼굴 무엇 이게 말하는 동요같이 아 윤정아 안녕 안녕 얘 늙질 않아 근데 진짜 다른 사람인줄 알았어 아니 근데 이거 쑥스러워하는 표정 이거 있잖아 이거 내밀 밑에도 했던거야 맞아 하하하하 부정적인 에이스 어디서 빌려 귀여워 잘 어울린다 그니까 나쁘지 않은거 같아 진짜 좋은 친구 전화기 전화기에 대해서 노래하는건 어떤게 맞을까요? 어 정황스러워 하하하하 내가 혼자도 그리고 땀이 찍어가지고 아 근데 아 아랫입술 안 물었어? 어 아니 근데 연기가 좋다 그럼 연기 잘하지 하하하하 맞아 속상 나온거 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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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좀 윤쇠같아 그치? 아니 평소 윤쇠같아 윤쇠려 어 그냥 내 썸남이야 아 근데 저 선정 느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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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의 비즈니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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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이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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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허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연출 뭐야 맞아 여기 이제 표현되니까 트윙이 주문하니까 이건 약간 일본영업 혜택 어디 옥상이야 이거 십자가가 너무 큰게 써가지고 어디 옥상이야 와 근데 와중에 와중에 머리 하나 귀차이 나는거야 끼덩이 이게 되게 클리셰네 근데 많이 해보셨다면서 아 가는데 마다 치키나봐 근데 이 장면이 너무 설레더라고 근데 왜냐면 너 표정이 너무 너가 설레게 아 그러니까 아 머리 묶었어 이게 마지막에 찍은게 아 그게 마지막에 둘 다 약간 좀 풀린거지 민트같이 처음 만났는데 이거 찍은거 같아 그쵸 만화책이 무슨 만화책이죠? 터치? 옛날 만화책이구나 뭐라고 할게 밥 드셨어요? 아니에요 성함이 어떻게 됐어? 아니요 사진 너무 이쁘다 이거 앞머리 근데 흩날리는게 너무 이쁜데 너무 추워가지고 아 아 지금 감동이다 그럼 왜 감동 아니 그냥 뭔가 마지막 사정이 감동이에요 아 우리 썸타는 사진이 아까들 뭐라고 했을까요? 아 근데 이거 얼굴하기 괜찮은데 얼굴하기 괜찮아? 응 오늘부터 썸타지하고야겠다 잘 봐봐 입을 잘 봐 하다가 저 좋아요 뭔가 좋아한데 저 좋아요 근데 이렇게 째려본다고? 여긴 나도였는데 이건 나도였는데 아 모르는구만 좋아해요 좋아해라고 했어 대상까지 시킨거야? 좋아해라고 해야된다 고백공격해야된다고 하니까 몇 점이야 빨리 말해 몇 점이야? 아이고 잘했네 두 점 드리겠습니다 다른게 나오고 싶어 전 10점 드릴게요 거의 동립영화 한편 본 것 같아서 일단 예산 얘기를 나눠보자고 예산 얘기를 나눠보자고? 한번 영상 확인을 해봐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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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